네 반갑습니다 애터미 브이쇼핑의 쇼호스트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리스트 박재희입니다 네 원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홈살롱 전성시대라고 해서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완전 대세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가는 대신에 일팩을 하신다든지 비싼 미용실을 가는 대신 매일매일 헤어팩을 하면서 머릿결 관리를 하신다든지 근데 또 셀프 스타일링이라고 해서 마치 미용실에서 받은 듯한 헤어 볼륨과 미용실에서 받은 듯한 이런 헤어 웨이브를 집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젊은 분들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 아이엣지 헤어스타일로 오늘 저희가 강력 추천해드릴 건데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애터미 헤어스타일러로 머리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헤어 볼륨이 여기가 이렇게 푹 죽었어 머리가 이렇게 축축 처져 있어 그러면 예쁘지 않죠 절대적으로 사실 손님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찍찍이 하세요 혹시? 알죠 알죠 소위 말해 저희 그룹이라고 하죠 이런 그룹들 많이 쓰시죠 그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볼륨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이거 저도 정말 열심히 잘 썼거든요 근데 이 그룹을 말고 있는 세팅력이 약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셨던 분들 자 이제 원장님께 질문하지 마세요 애터미 헤어스타일러로 딱 한 번만 써보십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 자랑을 제가 좀 해볼 건데요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건 특허받은 기술력 인덕션 히팅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력인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기계 안에 그 인덕션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고주파 와류 현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가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입에 닿도록 그 기술력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이 롤을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체크하세요 시작합니다 4 5 6 7 8 끝났어요 소리가 나네요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완전히 아니 진짜 이런 연루된 제품을 저도 수만 가지를 써봤지만 보통 예열 시간이 5분, 10분, 20분을 넘어가는 제품도 되게 많아요 근데 8초 만에 끝나요 다시 1분 더 자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45분이 더 했을 때 Zentral이 갑자기 저도aal은 삶아가 많이 넣어가는 제품도 하지만 1분이 더 줘요 지금 시작한 내용은 종료 tet이 10분 안쪽을 계속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머리만 잘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꼬리빗 한 개만 있으시면 너무 말기가 쉬워서 딱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게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찝어주시면 돼요. 센스 있게 사이즈 다 맞춰서 열심히 그냥 돌돌돌돌 말려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게 이 벨크로 때문에 너무 쉽게 말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하게 말 수 있어서 좋고요. 아니 이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계속 삑삑삑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8초 만에 하나씩 예열이 지금 다 끝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아침 시간에 예열한다고 10분, 20분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8초 만에 띡띡끡.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진짜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간을 5분 보면 세팅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결전의 시간이죠.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풀어주세요. 5분이 지났어요. 기대돼, 기대돼, 기대돼. 5분이 지났어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어머.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푸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컬 보이세요? 어머. 제가 근데 두껍게 말아가지고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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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이 탱글탱글하게 진짜 잘 말렸어요. 머리 하나로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가 엄청 아끼는 에센스를 끝에서부터 손바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지르고 밑에서부터 살짝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죠. 이런 데다가 조금 느낌을 넣어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는데 저 에센스 오일도 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어머, 예쁘다. 이렇게 한번 긴 머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 그냥 편리하다는 거.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게 되게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굵기가 다양하니까 이제 부분 부분, 내가 굵은 부분은 굵게 하고 싶다던가 얇은 부분은 얇게 하고 싶은 선택해서 한번에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하는 고데기는 이제 큰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 해서 굵은 부분은 얇은 부분은 그 하나로 해야 됐지만 이거는 굵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밑에는 굵게 위에는 좀 얇은 부분은 좀 앞머리는 좀 얇게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에 할 수 있다는 게 당첨 같아요. 내 집안에 나만의 살롱을 비싼 돈 주고 미용실 가지 않으셔도 차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예열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8초면 바쁜 아침, 진짜 전쟁 같은 아침에도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일수록 애터미, 무조건 함께하세요. 이거 안에 헤어롤이 무려 12개를 드릴 겁니다. 12개. 그것도 심지어 사이즈를 다 다르게 해서 드릴 거거든요. 20mm, 30mm, 40mm 각각 다른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긴 머리예요. 저희 어머니는 짧은 커트머리시거든요. 스타일링이 완전히 달라도 머리 기장감이 완전히 달라도 이 헤어롤을 12개만 있으시면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너무 그냥 쭉쭉 풀러면 돼요. 단발은 오히려 저도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주세요. 쑥. 쑥. 올려서 잘 뽑힌다. 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만에 예열시켰죠, 말았죠, 풀었죠. 이 상태로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바쁜 아침 시간은 전쟁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예쁘게 말고 나가시기 바래요. 솔직히 처음엔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모발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생머리 다 보니까 축 처지거든요. 근데 애터미 헤어스타일러를 쓰니까 5분 만에 볼륨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는 대부분 아침마다 10분, 20분 고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5분 만에 완성이 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좀 뜨거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헤어스타일러는 뜨겁잖아요. 열로 대피다 보니까. 근데 두피에 확 닿아도 뜨뜻하게 그러면서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되게 만족을 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바로 벽을 한 번 구입을 해보고 싶어요. 숙소가 되게 많아요. 절대 만족하니까요. 저는 지금 안을때문에 부족한 게요. 저녁에서 제작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지금 안을때문에 부족한 거에요. 그동안은 저녁에서 제작을 못했어요. 제가 더 많이 넣을 때까지는 지금 안을때문에 부족한 거에요. 기존에 제가 썼던 것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있어서 제 모발이 워낙 얇아서 다른 걸 썼을 때는 뿌리가 많이 죽고 두피가 많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첫째 모발 손상이 안 되는 것 같고 둘째는 가벼워서 뿌리가 죽는 것도 많이 막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셋째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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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